안녕하세요. 국제공인 한국애견연맹 소속 반려견 전문가 이경화입니다. 오늘은 제가 견종 중 시바이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시바견은 전통시바와 마메시바견이 있는데 두 종에 대해서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시바견의 전통 명칭은 시바이누입니다. 시바이누. 시바라는 말이 일본말로 작은이라는 뜻이고 이누라는 말이 개라는 뜻이에요. 강아지. 그러면 두 말을 합치면 시바이누. 작은 강아지. 작은 개. 이런 뜻이 되죠. 시바견이 진돗개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얘를 보면 엄청 크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많이 작아요. 얼만큼 작냐면 일반 푸들만큼 커요. 강아지의 높이는 40cm가 안되고요. 39cm 정도 되고요. 몸 길이조차도 아주 많이 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길 내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토이 푸들이 아니라 일반 푸들만큼 큰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또 시바견은 귀가 얘는 이제 막 2개월이 돼 나가기 때문에 귀가 아직 서있지가 않아요. 시바견의 귀는 이렇게 똥꼬 일주일만 되면 서있을 텐데 귀가 이렇게 뒤집어지거나 위를 향해 있지 않고 약간 앞으로 기울은 모양 그런 귀를 가지고 있어요. 또 시바이누는 일본 견종 중에 아주 작고 오래된 혈통을 유지하는 그런 강아지예요. 그리고 시바견의 성격은 뭔가를 원할 때 발발이 개처럼 달라들고 안기고 조르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 묵직하게 앉아서 진중하게 기다리고 진중하게 생각을 하고 하는 그런 강아지예요. 또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죠. 뭔가 배우는 걸 좋아해서 교육이 쉽고요. 그리고 거의 제가 훈련을 시켜봐도 2개월이 막 지난 애기들도 배변 훈련이나 아니면은 기다려 앉아 이런 훈련들도 굉장히 손쉽게 되는 것들이 시바이누예요. 똑똑하해요.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죠. 또 시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아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키우시는 견종 중 하나고요. 그리고 시바견의 매력은 진돗개와 다르게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모찌. 모찌가 굉장히 통통하게 동그랗게 예쁘다는 거죠. 여기 너무 예쁘죠. 턱살이 너무 귀여워요. 또 이제 제가 한번 맘의 시바견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위생강, 글러브는 하나 갈아끼고요. 맘의 시바견은 일명 시바견 중에 콩시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콩시바, 그러니까 일반 푸들, 그러니까 시바견이 일반 푸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보여드릴 맘의 시바는 토이 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새거예요. 자, 이 애기는 2개월하고 일주일 된 아가예요. 귀를 보면 서 있죠. 얘도 일주일 되면 귀가 서일 거예요. 크기는 차이가 나죠, 체격은. 그리고 귀를 보시면은 귀가 서 있는데 앞을 향해서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모양. 다시 이렇게 옆모습을 보면 더 잘 보이시겠죠. 역시나 턱살은 두둑하게 예쁘고요. 콩시바라서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앞에 두 견종을 이렇게 나란히 붙여놓으면은 얘는 너무 애기야.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제가 근데 아파트나 아파트 주이나 요즘에 시바견을 굉장히 한국에서도 많이 보는데 전통시바는 보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분양을 많이 해드렸으니까 제가 또 이 주위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전통시바는 볼 수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좀 크기가 진돗개만큼 커진 믹스견이라든지 혹은 콩시바는 너무 귀에서 보기조차도 너무 힘들고요. 근데 고객님이 사실은 센터에서 잘 상담을 받고 분양을 하지만 그거랑은 다르게 고객님이 첫 번째로 잘 아시는 것도 중요해요. 시바견 첫 번째 특징 귀 잘 보셔야 되고요. 눈이 그리고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라 째져 있어요. 둘 다 째져 있죠. 환한 것 같지? 그리고 턱살이 이렇게 동그랗게 두둑해야 되고요. 진돗개는 삼각하고 얄쌍해요. 통통한 것은 살이 많이 찌운다고 해서 찌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타고난 체형이고 특징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밥을 많이 먹여서 이게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 고객님들이 잘 보고 분양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이상 시바견하고 콩시바하고 두 견종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착한해견TV 반려견 전문가 이경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올게요.